한글자막 by 한효정 판단은 생각들을 낳고 잉태된 생각들은 거짓된 세계에 만들어내네 그 안에서 나는 늘 중심에 있어 옳고 그름의 척도가 되네 나로 인해 세상은 모두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가 나로 인해 세상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고 마네 신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내 세상 창조시키나 거기에 편히 살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네 그곳은 나조차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라네 좋다 좋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 된다 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흑백 논리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진리는 없으니 인간사의 모든 불행 판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네 선업을 싸더라도 판단하고 있다면 대광명은 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네 판단이라는 무서운 행위는 내 영혼에 윤회라는 강력한 씨앗 심어놓기 때문이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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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